채팅을 이렇게 치는데 얼굴이라도 잘생겼는데 마음이 미우면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친구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진 교환을 안 하고 만나고 싶은데 상대 여자분이 꼭 사진을 교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잘 말해서 사진 교환 안 하고 첫 만남 가지는 거 가능할까요? 사진을 보고 싶다는 건 결국은 하나잖아요 그쵸? 얼굴 보려고 걸을.. 걸으기 위해서? 근데 만약 걸을 생각이 아닌데도 사진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? 자리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마음의 준비만 하고 아 마음의 준비하려고? 갑자기 인사했는데 어! 이렇게 내는 거 보다 아 예의 지키려고? 네 미리 보고 아 예의 나왔어요 근데 교환 안 했다가 상대방이 놀랄 수도 있는데 왜 교환을 안 하고 싶어 할까? 걸러질까봐 그러네요 잘 말해서 사진 교환 안 하고 첫 만남 가지는 거 가능할까요? 라고 하셨으니까 첫 만남이 안 가져질까봐 아니면 1740님이 완전 존경할 만큼 잘생겨가지고 놀래켜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쵸? 서프라이즈 예 그래가지고 접니다 어? 상대방이 되게 놀라게 그런 사람은 베텐 안 듣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왜 베텐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미난미녀가 얼마나 많은데요 베텐이 예 이게 지금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? 저요? 베텐 나중에 미난미녀가 이렇게 많다봐요 어떻게? 뭐 본 것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왜 신소리 하시죠? 아니 글을 채팅을 이렇게 치는데 얼굴에도 잘생겨 하하하하 마음이 미우면 하하하하 나는 얼굴이라도 하하하하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하하하하 아닌가요? 하하하하 아니 그냥 되게 그게 옛날부터 했던 생각이에요 아 마음이라도 곱겠지 혹은 뭐 이제 얼굴이라도 되게 잘생겼겠지 아니 왜냐하면 모든 게 잘난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못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렇게 채팅을 못나게 치면 하하하하 뭐 운동 잘한다거나 성격이 좋다거나 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잘생길 확률이 높겠죠 아 제 생각입니다 책상에 발 올리고 키보드 치손분들이 땀 맞았네요? 아니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응 아무튼 네 뭔가 좀 가슴이 아프네요 1740님이 좀 약간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자기가 잘생긴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악마네 순정만화처럼 아니 순정만화처럼 아니 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침착매는 지금 누가 봐도 돌리는 표적으로 했는데 아 제가 원래 전형적으로 돌리는 근데 라디오로 들은 분들은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아니 왜?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아까 전형적인 강백코 놀릴 때 양호일 표정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강백alk를 거랑으로 밀 때 양호일 표정 꼴bras 파악 본 연사